배지현! 배지현! 베이스볼에서 배지현입니다. 어떤 경기를 펼쳤을까요? 잠실구장으로 함께 가시죠. 배지현 아나운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미인대 출신이시죠? 미인대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죠? 슈퍼모델 선배님. 배지현! 모델 출신! 제가 참 유심히 봅니다. 표정이 되게 설레어하는 표정이다. 저는 워낙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. 자, 이어서 우리 이재성 선배님과 우리 서정아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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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선배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요즘은 실험과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. 아, 네네.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전에 많은 앨범들 제작하셨는데 윤민수 씨 또 보컬 선생님이셨어요? 아니면 사장님? 아니요. 한 3년 정도 가르쳤죠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. 자, 그리고 우리 서정아 씨는 사실은 저랑은 타프로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또 락커였어요. 네. 네. 이제 찌릿찌릿이에요? 네. 많은 분들께서 트로트하라고 그랬어요. 지금은 찌릿찌릿으로? 네. 하나, 둘, 셋, 넷. 찌릿찌릿 와이요 와이요 느낌이 팍팍 와이요 이런 게 양준혁 씨한테 빨리 와야 되는데 예, 예, 예. 어? 아직 싱글? 네, 싱글이죠 아직. 아, 소중하시라고? 아, 예. 전화번호 또 부탁받겠습니다. 둘 분이 아랑스러워 계실게요. 자, 그럼 먼저 우리 양준혁 씨하고 우리 배지원 아나운서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멈추를 외쳐주세요.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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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 슬퍼지니어 하기 전에 Sigma frightening What is the thing in your life? You Why is the thing in your life? You 아,気 broader community 아, 꿈쓰! 아, 그대 생각을 할 때마다 Bueno, loyalty 사랑ably 늘 가까운 눈 멀게만 느껴지는데 Longärtnow 아 SAP 이렇게 널 만날 때에 널 사랑한다지만 뒤돌아서면 왠지 슬픈 예간만이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나 할 수 없는 아픔을 전해주지마 그러면 나 이제 그만 힘들어해 그런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빛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지막을 난 준비하려 해 온 나의 사랑을 쏟여가며 웃음지려 한건 뒤돌아 흘릴 눈물 눈물 때문이야 우와, 우와, 그대 내게 주었던 사랑 너보다 더 행복한건 내게 없었어 와우와 그래 나 이제 널 떠나보내준께 더 이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양준혁씨! 성공! 우리 양신도 가끔 노래만 가면 이런 노래 부르시나봐요. 잘 들었습니다. 손 동작이 아주 특이해요. 계속 V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하시다가 흥이 나니까 세 개로 전형적인 아저씨야. 전형적인 아저씨야. 이런 것 좀 가르쳐주세요. 젊은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색작이고 댄스 같은 거? 형님 그런 거 딱 쿨노래 나오면 무조건 이건 하셔야 돼요. 두 번 두 번. 이건 하셔야 돼요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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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은 왜 이렇게 운동선수가 리듬이 이상해? 공 같아 공 뒤에서 보니까 공 같아. 공 같아 걷기 시작한 거야. 자 어쨌든 다시 두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.